반전 아이돌로 거듭나기 위해 PRS 무엇이든 도전하고 다니는 곱돕꾸라 남 MC클라! 아니 근데 저 할 말이 있어요 곱돕꾸라 요즘 잘 나가네요 30만 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100만 원 넘게 나와서 조회쓰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가보자고 자 오늘은 최연소 도전 메이트가 함께합니다 10대들은 둘 다 씹어먹는 거 알죠 여러분? 제작분들 오늘 센 거 준비하셨죠? 자 오늘의 도전 라이트 만채입니다 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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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스라핀의 막내 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라핀 막내 은채입니다 유니정 아주사 2호소 만채가 왔습니다 격하게 환영해주는데 네 맞아요 오늘 진짜 무서운 게 준비하고 있다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어때요 곱돕꾸라 곱돕꾸라 겁쟁이에요? 네? 아니요 안 모르네 곱돕꾸라 아 맞다 맞다 겁쟁이인데, 겁쟁이가 아니에요 겁이 없는 겁쟁이 번지점프를 해보고 싶다고 오늘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죠? 강아지 특수견 훈련시키러 왔습니다 거미죠? 네 맞아요 이미 제가 크기 때문에 큰 강아지는 많이 훈련시켰죠? 네 맞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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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도전! 겁도 없이 특수견 트레이닝 도전! 매주여운 세상 짠! 훈련하러 왔습니다 오늘 누가 마중 나왔대요 네 한번 불러볼래요? 럭키 럭키 둘 셋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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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한번 해야 돼요 럭키예요? 럭키 제가 럭키 내가 럭키라고? 럭키 씨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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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요 너는 똑같은 강아지구나 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이거 뭔지 알아요? 알지 낙기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했는데 혼자 먹었다 음료수를 많이 챙겨왔어 딱 리세라핌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하나씩 주려고 가져왔었는데 각자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먹었어요 귀여워 1년 지나서 이제 먹네 맛있다 음 럭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왔어 귀여워 급도 없이 이렇게 특수군 훈련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곱재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대단하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저는 코리아 경찰 훈련소 대표 최승일이고요 대표 대표님? 그리고 반려견 교육 명장입니다 명장 명장 그래서 경찰견 훈련으로서 가장 권위가 있고 진보기 훈련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우와 용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체험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명장님 바라기인 것 같은데 저희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요 얘들은 교육을 받아내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어떡해라 어떡해라 하루 만에 돼요? 하루 만에 안 되는데 어? 한번 해보세요 도전 네 도전 겁도 없이 도전 특수 의미를 띄고 있는 게 애들 우리는 특수 훈련이라고 하는데 경찰견이라든가 탐지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도우미견 이런 견들을 우리는 특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견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첫 번째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요? 네 두 분하고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우리랑 잘 어울려요 겁 없이 이런 특수견 훈련소에 오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이 많은데요 욕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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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네 좀 합류해야겠다 음식에 대한 욕구 장난감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한 개가 돼야지 특수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아요 멤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은채 씨 네 은채 씨는 좀 닮은 것 같아 어? 진짜? 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맞내예요? 그래서 막내 아내예요 몇 살이에요? 한 5살, 6살 정도 됐어요 얘는 유기견이었는데 나랑 잘 맞네 교육을 받아서 지금 아 유기견이었어요? 아 진짜요? 욕구 강아지가 짝꿍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포메라니언 미셨나 포메라니언 우리 사쿠라 씨는 또 멋있는 개가 있어요 며칠하고 키도 크고 며칠하고 키도 크고 며칠하고 키도 크고 며칠하고 키도 크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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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제 멋있다? 기다려 주 놓고 템프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템프 이리 와 이리 와 어디로 가 이리 와 가만히 와 이리 와 인사해보세요 앉아 앉아 인사 냥스마한테 인사해요 악عت 실제로 내용은 냄새가質 평상시에 산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낯선 사람을 숨겨놓고 아 그렇게 그 다음에 럭키는 장애인 보조견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크라와 띰프리! 만채와 럭키! 은채 씨 같은 경우 간식을 받으세요. 항상 훈련은 보상심리예요. 우리 강아지가 말을 듣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상용 간식. 첫 번째 할 거는 먼저 간식 주는 방법. 먼저 손에 잡고 이렇게 잡고 이랬어요. 기다려! 음, 매운 세르.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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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 착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서 이리와! 하고 이래주세요. 기다려! 하고 빠지고 이리와! 잘했어. 기다려! 그 다음에 돌아! 앉아! 잘했어. 가자! 앉아! 천재 아니야 천재? 엎드려! 가자! 서! 한국말만 되는 건가? 일본어도 알아들어요? 일본어도 알아들어요? 내가 일본말은 모르는데. 해봐 봐요, 언니. 럭키 코치 키테! 럭키 코치 떼! 럭키 코치 떼! 도마떼! 도마떼! 맞떼! 아, 되네! 아, 되네! 아, 되네! 앉아, 되네! 엎드려는 후세! 후세!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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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 돼? 전재다! 전재인데? 줄은 이렇게 잡고 완전히 풀어놓고 이렇게 응 이렇게 가서 가자! 이러면 돼요, 가자. 당기지 말고 가자, 이렇게. 귀여워. 옆에 앉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줄 잡고 그 다음에 옆에 다 서세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가자 하고 한번 갔다 가보세요. 이렇게 가자! 그러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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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잘 어울려! 가자! 여기! 가자! 가자! 가자로 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늘 편해 봐야지! 편하게 그러세요, 편하게! 그냥 누가 가아지가 만지를 산책시키는 오이치! 오이치! 돌아! 오이치! 앉아! 엎드려! 오! 오! 잘했어요. 귀여워. 와, 진짜 말 잘 듣는다. 오, 천재네. 돌아! 네. 눈 찍어 돌아. 앉아, 하세요. 앉아. 기다려, 줄을 나와도 땅에 나오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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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가서 이제 불러세요. 이리 와라고. 기다려! 그래서 부르시면 돼요. 기다려! 럭키! 럭키! 이리 와! 우와, 귀여워! 우와! 우와, 잘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은채가 잘했어요? 럭키가 잘했어요? 럭키가 좀 잘한 거 같아요. 인정. 그래, 그럼! 본체 만체! 강아지들도 말 안 듣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있죠. 연재님이 훈련시키면 다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이랑 강아지 중에 더 쉬운... 말 안 듣는 사람이 되시죠. 아, 싫다고! 말 안 듣는 강아지는 말을 잘 듣기 금방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잘 안 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연재님이 아들 님이 있으신다고 들었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네. 27살, 30살. 말 잘 들어요? 아, 네. 걔들만큼 안 들어요. 어우! 훈련시켜도 안 돼요? 훈련시켜도 안 돼요, 걔들. 사람이 제일 어려워. 어떡해. 사람이 제일 어려워. 말 좀 잘 들으세요. 말 잘 드세요. 와, 달리겠다. 감사합니다. 앉아. 멋있다. 짓도록 해볼까요? 네. 지져! 깜짝 놀랐어. 지져! 깜짝 놀랐어. 지져! 지져!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뭐라고 하셨죠?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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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제가. 지져! 지져! 깜짝 놀랐어. 조용히 해! 오! 우와! 우와! 지져! 깜짝 놀랐어. 우와! 발성이 좋다. 그러니까. 원반을 잡고 던지. 잡으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 위로 올려, 이렇게. 우와! 날았어.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뛰고. 우와, 진짜 잘 뛴다. 우와, 진짜 잘 뛴다. 물어. 우와! 대박. 우와, 대박이다. 우와, 멋있다. 맞아, 맞아. 아니, 직접 하시라고. 아, 직접 하시라고요? 던져보세요. 물어. 이야, 미안해. 물어. 이야, 미안해. 미안해. 너무 높이했다. 이거 머리 위로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이! 그렇지. 맞았어! 맞았어, 어떡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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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고마워. 멋있어. 물어. 오, 멋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어디로 가. 이리 와. 고마워. 그래서, 놓고, 돌아. 한번 돌아 할 거야, 이래서. 이렇게 던지면 돼, 이렇게. 오! 돌아 하고. 응, 던지. 돌아. 돌아. 왜 언니가 하면 못해? 내가 못 다룬다. 돌아 하고. 돌아. 할 수 있어! 파이크! 은채 씨도 한 번만 봤어. 너무 무서워하지. 은채 씨도 한 번만 해보실래요? 언니, 언니 게 아니었어요. 고마워. 언니 게 아니었어요. 집착 한번 해보세요. 잡고, 여섯. 돌아. 아, 잠시만요. 너 겁이 많네. 왜, 못 하게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만져서요. 무능할까? 어? 무는 거? 물어요? 아, 나 너무 겁쟁이로 나오는 거 아니야? 공격과 공격을 포기하는 걸 배울 거예요. 시키려면 호신견. 위급한 상황에서. 강도가 왔어. 그때 내 개가 강도를 물려야 되겠죠. 그럼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세요? 물면 쓰러져요? 근데 우리 연습할 때 여기만 물도록 해요. 손잡이가 있어요. 한 번 손 한 번 넣어보세요. 제가요? 네, 왼손으로. 혼잡이 있죠? 이렇게 잡고 개가 여기서 무는 거야. 아, 제가요? 네, 한번 해볼까요? 언니 게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가 먼저 할 거예요? 언니가 채널이. 아니요, 아니요. 만내, 만내니까. 채널 지인이에요. 만내니까. 만내가 해봐야지.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범을 보여줄까요? 바로 해보시면 돼요. 네, 시범을 보여주셔야죠. 내가 개야. 세 개. 땡겨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놓치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두려워, 당겨. 보여주세요. 시범 안 보이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물어. 근데 놓치면 어떡해요?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이렇게 눈만. 아, 못 버틸 것 같은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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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 엎드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와, 잠시만. 손잡이 있지? 이거 빠지면 진짜 여기를 물어요? 안 빠지면. 여기를 물어, 물어. 여기를 물어. 물어. 갑자기 시작해요? 갑자기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뺏어, 뺏어, 뺏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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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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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해. 내가 손잡이었어, 내가. 아직이죠? 제가 준비되면 시작하셔야죠? 갑자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시면. 갑자기, 절대 안 할까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괜찮아. 앉아. 본인이 물어 라고 말하세요. 제가요? 응, 해보세요. 제 입으로요? 어, 실례지만, 실례지만. 물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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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까지. 어째까지. 어째까지예요? 그만. 왜요? 놓치면 물어. 컬러 빨리 세게 당겨. 세게 당겨서 안 가면 놓치면 컬러 딱. 원치 살려. 괜찮아.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요? 달려와서 물어. 이제 달려와서 물어.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리 와. 물어. 이렇게 하면 돼요. 물어. 물어. 와, 이거는 못 찾았을 텐데? 이건 좀. 이건 좀. 틀이켰다, 근데. 틀이켰다, 좀.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밝히세요, 먼저. 집으로 들어가. 와, 잠시만. 무서운데? 강아지들은 내가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감각이 발달돼서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네.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 앞에서 내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완전 모르지. 하나 나오면서. 그렇지. 가만히 있자, 돌리잖아.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준비됐어요. 언니에 넣으면 안 돼요? 물어! 물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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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돌려보세요. 어떡해요, 힘이. 돌려봐, 계속 돌려. 세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어. 진짜? 진짜요? 응. 아, 왜 오늘 가야. 할 수 있어, 충분히. 해보세요. 아, 진짜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응, 응. 물을 하세요. 물어! 돌려보세요, 이제. 세게. 돌려, 돌려. 돌려봐. 오,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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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한 번 더.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같이 뛰어다녀야 돼요? 같이 뛰어야 돼요. 오, 재밌겠다. 10분 보여줄게요. 재밌겠다. 이혼할 수 있지. 걸고 싶은구나. 됐다. 내려갈 때 거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에? 번지 점프 아니야? 거의, 이게 점프잖아. 뛰어! 우와! 뛰어! 지금부터 캠프리에 가지고 우리 장애물을 연습을 한 번 해볼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지실 잘할까? 은채 씨 먼저. 가자. 파이팅. 돼요? 하세요. 뛰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뛰어! 뛰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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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귀여워. 뛰어! 뛰어! 아, 귀여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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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나 일부러 왔지? 아니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앉아. 기다려. 뛰어! 터널! 더 빨리, 걔보다 빨리. 이거 뒤로 가면 안 돼. 걔 앞에 가 있어야 돼. 걔 앞에! 언니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나보다 빠른데 어떡해. 어,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와. 하야, 하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와. 하야, 하야. 하야, 하야. 귀여워. 다리 다쳤어. 하야. 하야, 하야. 왜 그래? 왜 그래서? 왜 이래? 아파? 다쳤잖아. 왜? 아픈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엎드려. 염기한 거예요, 방금. 어, 갑자기. 염기한 거예요, 방금. 어, 갑자기. 진짜요? 진짜요? 가자,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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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한다고? 하야, 빵. 우와. 빵. 귀여워. 진짜 똑똑하다. 아주 그냥. 에이스네요, 에이스. 네, 에이스예요. 어림만째. 어림끄라니. 와, 따뜻해. 그러니까. 르새빈 멤버들이 오면 밥을 주시네요. 근데 약간 밥 못 먹었다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한식 오랜만이다. 저기 너 있어, 강아지가? 돼지가 있는데? 어? 뭐야? 안녕. 억자. 억자. 억자? 이름이요? 아, 귀여워. 아, 조금. 아, 조금. 귀여워. 와, 돼지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네. 생같이 싫어해 나올 것 같아.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어요. 오늘 진짜 겁쟁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저 진짜 이미지 회복할 수 있게 다시 불러주세요. 아, 근데 피아노도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어떤 거 하고 싶은데요? 저도 먹을 거 할 때 불러주세요. 둘의 MBTI가 왔습니다. 저는 INTP. 저는 ISFP. 와, SF. 두 개만 차이 나는 건데 그게 제일...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나니까 일단 문제는 제가 T라는 게 소원한데요. 언니가 왜 T지? 왜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친한 그런 그런 문제인데 T라는 게 T라는 게 상처야. 반주 F야. 아, 나 목이 아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나 녹음을 하는데 목이 아픈 거야. 쓰레피티를 먹어야겠다. 약 먹어야지. 아니, 근데...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피결로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공감해 달라는 거 싫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감해? 그러면 어떻게 속상하고 말하지 마 너. 매니저님 진짜 예쁘거든요? 매니저님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아이고,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나 우울해서 머리 했어 라고 윤진 언니가 카톡 보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어떤 머리... 에서? 에? 에? 에서 이거 보내봐. 근데... 아... 우울해서가 먼저잖아. 아니, 아니. 그럼 그 우울한 이유를 물어봐야죠. 알 수 있잖아. 머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우울해서... 티를 내는 거야. 윤진 언니. 그치, 윤진아? 윤진 언니 F였어? 윤진 언니 F였어? 아, F는 진짜... 아, F는 진짜... 미안하다, 윤진아. 다 아는가 봐요. Q는 사진 찍었는데? 뭐? F는 왜 우울해? 듣고 싶은 대답은 왜 우울해? 입니다. 그 다음은 은채가 맞췄어요. 축하해, 은채. 10년 뒤에 서로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에... 에? 언니는 뭔가 연예계에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스라핀 해야지. 무슨 소리야? 맞아. 몇 살까지? 이거 다 찍혔다. 나는 솔직히 저는 문제 없죠. 언니들이... 문제라고? 네. 야, 너무해! 언니들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안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일단 FLS 눕는 것부터는 안 될 거야. 그럼요. 눕는 상태지. 이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파이팅! 지금까지 복종 훈련하고 장애물 훈련을 제가 공부했어요. 네. 이제는 탐지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탐지 훈련은 우리가 이걸 인지 박스라고 해요. 네. 인지 박스 안에 한 개의 냄새를, 사람 냄새를 숨겨놨어요. 오, 사람 냄새? 사람 냄새? 네, 사람 냄새. 머리카락, 피부 닦은 거 이런 거를 숨겨놨어요. 대박. 얘한테 찾으러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을 거예요. 먼지 찾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늦게 찾는 사람은 벌칙으로... 전사 청소하는 거. 어때요? 청소요? 어떤 청소요? 얘요? 네. 가자. 안에 있는 채로 안 꺼내놓고요. 네. 재밌어라고. 재밌어라고. 럭키랑 좀 친해졌어요? 그럼요. 럭키, 지져! 월 월! 손 요렇게. 손 지시해보세요. 지져! 지져! 월! 팀워크입니다. 귀여워. 자, 이리 와. 찾아, 이제.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오오오오. 찾아! 찾으라니까? 찾아, 찾아. 여기, 여기, 여기. 찾아. 이리 와. 럭키야. 럭키. 여기. 찾아. 아닌가. 오오오오.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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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와! 잘했어. 몇 주예요? 됐어요? 네. 30초 43이고요. 30초 43. 우와, 잘했습니다. 진짜 절대 질서 없어서. 그거를 잠시만 만들게요. 곱돡. 뭐, 뭐. 오케이. 테브리, 어, 어. 곱돡. 지져! 지져! 오케이. 엉망이네요, 팀워크가. 시작!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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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빼고 주머니 손 빼고. 사 네, 찾았어요. 잘했어요. 모래랑 템프리는 26초 9초. 멘드리아 잘했어! 앉아. 엎드려. 선. 괜찮으세요? 은재 씨. 겁도 없구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네. 오늘 멘붕 와서 재밌었어요, 그래도? 다음에 진짜 다른 걸로 불러주세요. 저도 떡 만들기 이런 거요. 떡 100개 만들 수 있어요? 네. 김장은 말고요. 떡이나 크루아상 같은 거. 오늘의 터전도 성공! 오늘의 크라이 한 마리. 나쁜 사람을 강아지라고 부르지 마. 강아지는 우리 친구. 예스! 문제로 드릴게요. 들어가 보세요. 소리 지르면 얘가 안 자고 했잖아요. 기다려, 나오지 마. 들어가세요. 어? 얼른 들어오라고 피해주는데. 파이팅, 은재. 나와, 얘 나와. 나와! 닫아줄게요. 와, 진짜 제일 센 볼칙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야? 파이팅!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에른. 본체, 본체. 이겼구나. 저기, 모드의 주방. 생각이 나는 거 같아. 네, 이겼는데. 용ội. 선아입니다. 오우. 킥스. 아, 으아. 아. 와, 이거 보여요. 아, 이거. 아, 처음 봤어. 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 못 씹는데?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오! 맛있어! 한국인이에요?